음 음 아빠, 오빠 색이 나온다 자, 상윤이 시리먹는 거 한번 보여줘 상윤이 뭐 먹어요? 시리랑 끈 끈, 시리랑 끈 오빠는 뭐 먹어요? 나는 큰 잔치 네 아, 형준이는 바닥이 보이고요 성윤이는 시리먹어서 바닥이 안 보여요 성윤이도 한번 많이 먹는 거 보여줄래요? 오오오오오오 하하 냠냠냠냠 안 뜨거워요 네, 시리 뜨거워요 네, 시리 뜨거워요 저는 안 뜨거워요 네, 한번 보여주세요 봐봐요 여기 이게 있죠? 전 다 먹어요, 봐봐요 저기 봐봐 영어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This is so awesome And And? And so delicious This tastes like a candy Really? This tastes like a lemon too 아빠 아빠 이거 어느 나라 라면이라고 그랬더라 인디아라 No! Indaria 빨리 먹어요 저는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끝일 것 같아요 저는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끝일 것 같아요 영어로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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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형인아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더라 그랜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주문할 수 있을까? 아버님, can you show me it? sure 일단은 이거 ok I'm taking some water and finally, I'm eating the last ones 깨끗이 깨끗이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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